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는 한국을 좀 뜨겁게 달궜던 어떤 불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또 궁금해서 좀 읽어봤는데 이 불륜의 대상이 대학교 교수와 그 다음에 어린 학생이었다고 해서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불륜 사건도 뭐 불륜 사건이지만 이 불륜 사건에 접하는 한국인들의 시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저의 시선이 되게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아 이래서 또 한국과 미국은 법이 다르구나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 오늘도 또 지난주에 이어서 미국과 한국의 법의 다른 점 그 다음에 어떤 점이 법에 제작되고 어떤 점은 미국에서 괜찮은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감은 로마법을 따르렸다고 한국법 한국뉴스 이런 것만 보고 있다가 미국에서도 똑같이 대처하다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똑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대처가 어떻게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건의 개요는 지난 12일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슨 무슨 대학교 교수가 학생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글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카톡 내용을 캡처한 영상들 그 다음에 사진들이 막 퍼졌습니다 자 충남에 있는 한 사립대학교에서 발생했는데 남자는 1982년생 유부남이고 아이가 2명 있는 대학교 교수였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2001년생 여학생 간의 불륜 사건이었습니다 자 뭐 나이차가 19살 근데 뭐 19살 갖고 무조건 비난은 할 수가 없는 게 뭐 60대에서 40대랑 결혼한다 그럼 또 그렇게까지 또 불륜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것 같은데 뭐 사실 이제 이제 20살 막 넘은 학생과 나이차가 거의 두 배 나는 이런 교수와 사귀었다는 거 이게 좀 이제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됐던 거죠 자 그리고 심지어 이 교수님 1982년생 교수님은 학번이 2001학번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대학교 들어갈 때 태어났던 이런 여학생과 뭐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건의 발단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 교수의 와이프가 부인께서 이 교수의 전화기에 있는 카톡 내용을 발견하고 이를 갖다가 사진을 찍고 분한 마음에 학교에 있는 단체방에다가 이 대화 내용을 갖다가 다 올리는 바람에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들은 뭐 남이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이 교수의 신상도 밝혀지고 이 학생의 신상도 밝혀지고 그래서 2차 가해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화가 나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교수의 부인께서는 사건이 너무 커지니까 좀 겁을 먹었는지 더 이상 이 사진과 글 같은 걸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부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SNS에 지금 다 올린 내용들을 다 내려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이걸 계속 파트리면 여러분한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나는 그 벌을 받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발 내려달라 그리고 아무리 잘못한 남편이라 하더라도 두 아이의 아버지이고 내연너로 지목됐던 이 여성은 당신들의 동기이자 친구인데 한 여성의 인생을 망치는 거 이것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내려달라고 좀 부탁을 했습니다 자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게 뭐 남자가 잘하고 못하고 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우선 한국에서는 이 부인이 카톡 내용을 찍어서 올린 거에 대해서 비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무단 액세스에 대한 법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먼 옛날로 가면 미국은 남의 우편물을 함부로 뜯어보는 것도 연방법에 저촉됩니다 주법도 아니에요 연방법에 저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남의 우체통에 있는 우편물을 함부로 뜯어본다거나 혹은 부모가 자식한테 온 연애 편지를 뜯어본다거나 혹은 뭐 남한테 온 편지 내용을 갖다 뜯어갖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갖다 읽어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연방법에 저촉됩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말하면 FBI가 뜰 수 있는 이런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미국은 무단 액세스에 대해서 법안이 좀 센 나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부인이 카톡 내용을 갖다가 몰래 봤다는 것 자체가 되게 미국에서는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이 사람의 심정은 이해하죠 남편이 수상한 짓을 하니까 남편의 카톡을 확인해 봤다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는 그냥 전통적인 편지였지만 요즘에는 이메일 요즘에는 카톡 내용, 대화 내용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확인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함부로 남의 거 보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크게 번질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이랑 대화했던 내용 같은 거 근데 이런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부부 간에 연인 간에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비밀번호를 줬어요 그러면 내가 읽어봐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조처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열어봤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열어서 보니만 봤다 그러면 뭐 여기서 더 퍼져나가지 않으니까 어떤 뭐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지만 이 내용을 갖다가 공유하는 거는 미국에서 심각하게 좀 불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내용을 갖다가 공지하거나 퍼뜨리는 것도 법에 저촉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같으면 우선 이 부인이 남편의 카톡을 몰래 먼저 봐서 그 내용을 찍어서 올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부인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 내용을 퍼뜨리고 다니는 다른 학생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갖다가 어떻게 추적할 길이 별로 없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냐 뭐 이런 걸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뭐 실제적으로 잡아쳐놓을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예전에 뭐 힐러리 크링턴 이메일 서버를 갖다가 안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확인해봤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그 내용조차도 사실 법원 안에서만 공개가 되는 거지 공개적으로 다른 데 공개는 안 하고 있어요 물론 기자들이 일부 내용들을 갖다가 보도하고 있긴 합니다 워낙 뭐 사안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법적 증거나 뭐 이런 걸로 제출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를 남한테 어떤 수치심을 주고 싶어서 혹은 뭐 속된 말로 엿먹어봐라 이런 심정으로 퍼뜨리는 거 이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엔 전화기가 뭐 비밀번호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지문을 찍는 전화기도 있고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얼굴 인식하는 전화기도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제 친구가 집에서 같이 술을 먹고 소파에서 자고 있으니까 그 집 딸 어린 딸이 아빠 손을 딱 잡더니 전화기에다가 아빠 손을 꾹 찍어요 지문을 찍어서 게임 결제를 하려고 아빠가 자고 있는 동안 이렇게 지문 결제를 하는 이거 보고 되게 귀엽다고 웃은 적이 있었는데 부인들도 뭐 그런 얘기 했죠 남편이 수상적이면 남편이 술 먹고 집에 와서 잠잘 때 남편 엄지손가락을 전화기에 쭉 대면 카톡이 열려서 무슨 내용인지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 우스갯소리고 어린아이가 하는 건 귀엽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법적 해석이라고 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요즘에는 뭐 안면인식이기 때문에 안면인식도 옵션이 있죠 눈을 안 뜨면 안면인식이 안 되게 해라 그래서 자고 있는 사람과 눈을 뜨게 하면 잠이 깨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갖다가 부인이 올린 내용을 퍼뜨리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야 여기 이 교수와 이 학생이 불륜이라더라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혹은 여기에 대해서 글을 올리고 혹은 뭐 저처럼 지금 방송을 한다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간주돼서 이것도 명예훼손 소송이 됩니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이가 없죠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자 근데 미국은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 안 돼요 뭐 저는 뭐 굳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어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뭐 제가 밝힌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팩트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랑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 명예훼손 된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만약 이 내용을 퍼날른다 그러면 만약에 소송이 걸린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 내용을 퍼날른 게 문제가 아니라 명예훼손을 했다는 걸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모르지만 진짜 또 방귀 뀐는 놈이 성난다고 니들 다 내 이름하고 이 학생 이름 다 알렸지 니들 다 명예훼손이야 소송 걸 거야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 한국이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성립이 안 됩니다 사실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뭐 먼저번에 남현희 전청도 가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다 소송 걸겠다고 한국은 뭐 사기꾼들도 소송 걸겠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놈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통죄 간통죄는 한국에도 폐지된 지 꽤 오래됐죠 미국도 없습니다 간통죄는 없기 때문에 간통죄로 어떻게 잡아 쳐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 뭐 한국의 80년대 초반까지인가 그때만 하더라도 불륜을 저질러면 내연녀 불륜을 저질러는 남편 둘 다 다 간통죄로 쳐놓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간통죄라는 게 없죠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런 사건 때문에 내연녀 혹은 내연남이 생겨서 상간녀라고 하죠 상간녀 상간남이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혼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게 됐어요 그러면 이를 입증하면 민사소송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뭐 그건 당연하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교수 커플이 이번 사건 때문에 이혼하게 된다 그러면 이 부인께서 이 상간녀를 상대로 여대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니까 교수가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실명은 거롱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교수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학교의 학책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교수를 갖다가 파직을 시킬런지 아닐런지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 파직을 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파직 시키면 파직 시켰다고 소송을 걸겠다 한국도 그 정도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학생과 선생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국은 간단해요 18세 미만의 학생과 선생이 성관계를 가졌다 성인 선생 성인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철컹철컹 쇄고랑입니다 18세 미만은 미성년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미성년자 학생이랑은 어떤 경우든 간에 성관계를 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형사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뭐 미국에서도 선생 남자 선생이 여학생 혹은 여자 선생이 남학생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자 한국에서도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 몇 년 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초등학교 남자아이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 여선생님은 감옥까지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뭐 한국엔 남자 선생님이 그랬다 예 그럼 감옥에 갈 수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걸려요 자 근데 대학생이니까 18세 이상이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과 선생과 혹은 교수와 성관계를 하는 게 문제가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자 미국에서 중고등학생들끼리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요 둘 다 다 18세 미만이에요 둘이 그런 관계를 가졌어요 예 이건 문제가 될까요 예 둘 다 다 미성년자니까 괜찮아요 남자가 한 두 살 많은데 남자가 성인이 되고 여자는 아직도 18세 미만이에요 예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참 웃기죠 이것도 법안이 좀 웃긴 거예요 예 둘이 17살 15살 때 어떤 관계를 맞았다 그러면 둘 다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한 2년 지나가고 걔들이 계속 사귀다가 남자가 뭐 한 18살 넘고 여자가 18살 됐다 근데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를 가졌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사실 또 법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예 간단해요 18세 이상이냐 18세 미만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나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18세 이상의 학생들과 관계를 갖는 건 불법은 아니지만 미국 내 많은 대학교들이 학교에 학칙 그 다음에 또 교수를 임명할 때 이런 규율 같은 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학생과 어떤 관계가 따른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 말고 어떤 점수라든가 다른 이득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이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과 교수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교수는 파직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뭐 지도를 할 때 혹은 채점을 줄 때 점수를 줄 때 이럴 때 아무래도 이제 본인과 이런 좀 사랑을 나눴던 학생들한테 더 편파적으로 줄 수가 있고 심지어 시험지 유출 같은 거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이 직접적으로 지도교수다 그러면 뭔가 가르치는 교수다 그러면 파직이 된다 이런 룰이 있습니다 거의 미국 내 모든 대학교들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상식적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당연한 거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과 학생이에요 여학생 교수한테 배울 일도 없고 전혀 다른 과라서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만남이라는 게 사랑에 빠지는 게 뭐 가르치다 보니까 사랑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무조건 다 파직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교 하버드를 비롯해서 많은 아이비 리그에서 이런 경우에는 교수를 파직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법이 확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지금 이번 불륜의 당사자 교수가 자기는 교수직을 계속 하겠다라고 글을 올린 걸로 봐서 사실 뭐 교칙이라든가 이런 거에 명시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습니다 명시가 안 돼 있다 그런데 만약 학교에서 잘랐다 그러면 또 이유 없이 잘랐다 그리고 부당해고 그리고 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여기에 대해서 못을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김영란법 같은 거예요 꼭 돈으로만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육체적 관계로도 대가를 치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부당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게 당연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본인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도가 진짜 남녀간의 사랑으로 생각하는 그런 여제자가 있다면 점수를 주든 혹은 뭘 하든 간에 편파적으로 막 이렇게 될 수가 없고 이는 대학교의 공정성을 해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맞는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야 이런 일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예전에는 뭐 그런 거 많았죠 대학교 때 교수님께 좀 아양을 피고 그러면 점수를 잘 줬다 뭐 이런 얘기가 뭐 솔솔치 않게 들려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라고 뭐 안 그러겠습니까 예 이렇게 진짜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수와 선생님이 어느 정도 친밀감이 있으면 뭔가 혜택을 주는 건 사실이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적으로 미국은 꼭 나이가 동갑해야지 친구다 이런 개념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교수와 학생이 친구가 될 수 있냐 예 친구는 될 수 있지만 남녀 관계의 선으로서 그 선을 넘어가면 교수는 언젠지 파직시킬 수 있다라는 게 미국의 많은 대학교들의 입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불륜 사건이 참 되게 안타깝습니다 예 두 아이가 아빠라는데 이렇게 좀 유혹에 빠져서 이런 것들은 사실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지시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한 글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읽어보니까 한국과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게 되게 다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남의 이메일이나 남이랑 대화했던 내용 같은 거 혹은 남의 편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이 불법은 주법을 떠나서 연방법 즉 FBI까지 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상황이라는 거 이걸 좀 알아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가식거리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국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안됩니다 그런다고 남이 뒷얘기하는 거 제가 권장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남의 뒷얘기하는 거 해봤자면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얘기했을 때는 미국에서는 법적 문제가 안되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유일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남이 창피하고 어떤 피해를 입고 그러면 한국은 그 소송이 성립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렇지만 미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걸 갖고 소송은 걸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확실치 않지만 이런 경우에 교수가 파직을 당하냐 안 당하냐 이거는 뭐 제가 이 대학교에 학직도 모르겠고 어떤 조건으로 취직을 했는지도 모르니까 제가 뭐 여기는 어떻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대학교가 교수가 될 때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도하고 있는 학생과 남녀간의 관계로 발전이 되면 교수는 언젠지 파직시킬 수 있다 자 이건 서로 상호 합의하에 이렇게 계약을 하고 대학교에 취직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해서 파직이 된다 하더라도 뭐 전혀 아소리를 못하겠죠 또 그렇게 파직된 사람은 다른 대학교에 취직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에 살면서 요즘에 한국 뉴스를 너무 많이 접하니까 자꾸 한국의 법적 해석을 보면서 미국에서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미국과 한국 똑같은 문제지만 좀 다른 문제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미국 생활 지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한테 많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